감빵.. 갔다 오셨어요? 티형 벗어주세요 르신형 슥 달랑? 이 뭔 개소리야! 내가 이기냐? 내가 질 것 같은 느낌인데 남자는 빼지마요 남자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남자는 뺐어야 됩니다 남자는 넣을 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뺄 줄도 알아요 그게 남자 그게 남자지! 코어 성대모사를 보여달라고요 코어 성대모사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해드리는데 용현님께서 해달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성대모사입니다 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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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이 안 늘어나면 드랍이에요 드랍이 아니면 더 이상한 건데 드랍이 아니면 이상한 건데 드랍이었네 드랍이었네 갑니다 저 스파이 없어요 마음껏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탕 탕 오버릇 탕 탕 리그라로 막아야했지만 왜 안 나와 한 방에 놓아버리잖아 100원짜리거든? 100원 100원짜리 아하 아 여기를 다시 당하고 왔어 또? 100원짜리 이티스타TV 안보세여? 10원짜리 10원짜리 이티가 이거 못 막는게 비정상이랬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헤헤헤헤 진짜 우연이에요 아니 진짜 아니 네 말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우연이잖아 아니 정말 운이에요 이건 진짜 운인데 계속 뒤다보니까 이거 진짜 운이에요 안 죽었다 깜빡 가서 또 살면 되니까 아 이렇게 깜빡 가서 또 살면 되니까 아 아 아이 간빡 갔다 오셨어요 적금 으 네더라 앤 이 칼 그거로라 미치로 확인 으하하하하 뭐야 노래 목소리가 이상해졌는데? 어쨌든 간에 깜빵 갔다 왔다고 하네요 아 무서워 죽겠네 아